소중한 명품 가방을 지키려다 항공기 출발을 지연시키면서 결국 비행기에서 쫓겨난 여성 승객이 논란입니다. 지난 16일 홍콩 현지 매체에 따르면 해당 여성은 가방을 앞좌석 아래에 두라는 승무원의 요청을 거부하고 1시간가량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비행기는 이미 이륙 준비를 끝내고 활주로에 진입했지만 안전규정 준수를 거부한 해당 승객으로 인해 탑승 게이트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결국 해당 여성은 경찰에 의해 강제로 비행기에서 내려야 했습니다. 당시 경찰이 이끌려 나가는 모습을 본 승객들 사이에서는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한편 해당 사건은 현재 중국 SNS에서 400만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누리꾼은 해당 여성 승객을 비난하는 반면 승무원의 대응 역시 꼬집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규정을 강요한 것은 아니다. 승객은 가방보다 자신과 다른 승객의 안전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승무원이 승객에게 가방을 넣을 가방을 제공할 수도 있었는데 1시간씩 낭비한 뒤 비행기에서 내쫓을 필요까지 있었냐 하는 댓글도 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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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